과일을 담으면 맛있을 것 같던데요? 과일을 담으면 맛있을 것 같던데요? 여보세요? 그 반찬통에다가 과일 담으면 맛있을 것 같던데요? 맞아요? 왼쪽 지하층으로 진입하세요 뭐하고 계세요? 설거지 매일 현금이 쌓이니까 어때요? 어?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? 어? 어떻게 관리해? 그거 카드로 다 해야돼? 현금을 주지 말고 현금 주려면 자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하고잉? 알지? 그거 10%씩 다 거시기란 말이야 거시기 다 수시나 20% 아 도와주는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